우리 채연이 오늘 통장 할 차례네요. 자, 조금만 맞춰볼까? 이것도 조금만 올려볼까? 자, 그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 이 부분이 누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생긴 게? 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가 아니고요.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첫 번째는 비 동사도 있고 비 동사면 문장 속에 뭐가 보이냐면 am, is, are가 보이거나 또는 am, is의 과거형 was, are의 과거형 were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고? 하다시, 문장 속에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두 나, 더즈나 또는 과거면 디드 같은 게 숨어있고 근데 이거죠, 지금. 이거 벌써 밖에 튀어나왔잖아. 묻는 말 만들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거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는 White Day가 있는데 미국에도 White Day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근데 뭐 처음 들어보니까 이런 반응이죠,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White Day? What's that? 그래서 White Day 한 다음에 What? 줄임말이니까 What is that? 하고 있고요. 자, 이 death, 새 뜻이 이런 뜻인데 그럼 뭐 대신 왔어요? death은? White Day. 그렇지, 훌륭합니다. What is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가 뭔지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래서 White, White is White Day. 그렇죠. What is White Day?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건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가 뭔데? 라는 질문이 뭐였더라? 요게 White Day 대신 왔으니까 White Day가 뭔데? 라는 질문은? What is White Day? 그렇습니까? What is White Day?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죠? 가볼까요? It is... 줄임말이니까 It is로 쓰자. It is... Valentine's Day. 그렇죠.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It's like valentine's day. 그 다음? But... But... 그래서 그거는 발렌타인데이 같애요. It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like의 뜻이 채연이가 like의 뜻으로서 제일 처음 알게 된 건 무슨 뜻이지만 뭔가 같은... 제일 먼저 like는 채연이가 배울 때는 좋아하다로 배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응.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앞이니까 뭐가 됐어요? White Day 같은 이라는 저어? 발렌타인데이 같은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그렇죠? 발렌타인 같은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어떤 씨인데 그 앞에 뭐가 어떤 씨 앞에 뭐가 보여요? 비동사 그렇죠. 어떤 씨 앞에 비동사가 붙이면 뭐가 된다 어떤 뜻 그렇죠? 하다 씨처럼 어떻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발렌타인데이 같은 인데 이렇게 잡시니까 발렌타인데이 같다 그러면 it은 뭐 되시고 왔어요? White Day 그렇죠. White Day 되시고 왔으니까 이 문장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뜻이 놓은 게 그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다 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White Day 랑 발렌타인데이는 비슷하지만 근데 뒤에 벗이 왔죠? 네. 앞에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벗이 왔으니까 그럼 벗 위에는 비슷한 점 얘기하겠어? 다른 점 얘기하겠어?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죠? 발렌타인데이는 몇 월 며칠이야? 혹시 알아요? 발렌타인데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데이 이즈 온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 발렌타인데이 이즈 어 페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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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텐츠 발렌타인즈 스펠링 좀 틀렸는데 자 어쨌든 오케이 페브러리 포르텐츠가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4일입니다. February가 2월이니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있다. 언제 한 달 차이 나는 거란 말이야. 발렌타인데이 한 달 뒤에 White 데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White 데이는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그것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3월 14일에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잇은 또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또 White 데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White 데이는 3월 14일에 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On March 14일에 대한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안 문제 그쵸? 그러면 우리말로는 언제 White 데이가 있니? White 데이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네 그렇지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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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데이 와우 훌륭합니다. 와우 됐습니까? White 데이 언제인지 묻는 표현이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데이? When is White 데이? 했더니 대답이 White 데이 White 데이 is March 14일 오케이 뭐라고요? White 데이 is March 14일 오케이 자 여기서 March 14th만 하면 3월 13일 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3월 14일 근데 얘가 붙으니까 이런 뜻이 됐고 그러면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 아주 소중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니 하는데 일단 그것은 뭐 되시겠어요? 그렇죠 White 데이 되셨죠 사람들이 White 데이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는지 묻는 거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do people celebrate? 그렇죠 How do people celebrate? 아이고 이 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사람들이 기념한다를 사람들이 기념하니 만들었죠?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 3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음 비동산 비동산 하다시 두더드드드드 그 다음에 양념씨 하나 그렇죠 볼수밖에 묻는 말 만들려고 셀러브레이트의 뜻이 뭐예요? 음 축하하다 축하하다 기념하다니까 하다시죠 People은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여럿이죠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더즈가 아니 히시 이실때 암만 길어봤자 히시 남자 한명 여자 한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잇 이럴때만 더즈가 숨어있죠 근데 지금 데이니까 How do they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좀 긴 문장이지만 한번 도전해봅시다 우리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 선생님 속도 좀 맞춰주세요 인 선생님이 빠르지 않아서 인 코리아 초콜렛을 초콜렛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니까 only girls가 뭐한다? give 한다 누구한테? boys boys한테 뭘 주는데? 초콜렛을 초콜렛을 언제 주는데? only valentine's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분석해보면 이거는 인 코리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only girls가 뭐한다 기부한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하다시 기부의 뜻이 뭐예요 준다 그렇죠 준다 하니까 하다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여기에 지금은 기부면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디드가 들어있어 그 이유를 살펴보면 only girls의 뜻이 오직 여자 아이들인데 이거 안만 기러봤자 히 쉬잇이 아니고 한명이야 여러명이야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개들이 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즈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초콜릿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거는 who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on valentine's day에 있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영어는 뭐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in korea 자 누가다 only girls가 기부한다 who 누구한테 누구한테 무엇 what 초콜릿 when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긴 문장이지만 우리 최연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 그렇죠 on 빼먹으면 안 돼 on이 붙어야지 언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valentine's day 하면 무엇이야 이거 무엇 valentine's day 근데 이걸 붙이니까 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전치사라고 선생님 지금 앞제비씨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전치사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또 도전해 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명한테 줘 여러 명한테 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언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무슨 나래 할 때는 앞에다 뭘 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붙여주는 말이고 접속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타치고 오늘 보이즈가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안 망지려 봤자 네 네 그러니까 이 속엔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줘 개들이 줘요 오직 남자 아이들이 줘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6가지 질문중에 when 아까 위에 문장이 되게 비슷하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라구요 그쵸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my day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잠깐만요 예 아주 좋아요 interesting 쓰기 좀 어렵죠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each other 초콜릿 and Valentine's 그렇죠 Valentine's 그니까 오케이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로운 이란 어떠신데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it is interesting 이래야지 그것은 흥미롭다가 되겠죠 그거 참 흥미롭군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3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b-1 꼭 스펙 안녕하세요 b-동사 이름 이주 보이죠 이주 됐습니까 이것은 흥미롭구나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여기 스펠링 어려운 거 있는 거 선생님도 알아 최연이 열심히 전보다 잘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지난번 시험보다 뭔가 최연이가 조금 더 연습을 했구나 라는 거 보여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라 했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베리굿 고맙습니다 네 네